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영어 엄지쌤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가지 학사 일정들이 미뤄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6월달에 예정된 대로 모의고사는 치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를 치르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다가 선생님이 1등급을 가로막는 어려운 단어들 있잖아. 그 어려운 단어들을 몇 개 뽑아왔어. 7개만 공부하고 갈 거거든요. 우리가 늘 선생님이랑 단어에 관련된 퀘스트는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어려운 단어만 뽑아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이전에는 많이 출제되는 빈출 단어들 이런 것들은 했었는데 얘는 1등급을 막았다라는 그 기준은 뭐냐면요. 작년도 6월, 작년 6월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어려웠거든. 그 6월 모의고사에 또 단어가 어려웠거든. 근데 어느 문제에서 뽑아왔냐면 31번부터 34번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실제로 1등급을 맞는 문항이 어디야? 빈칸이잖아. 그 빈칸에서 선생님이 어려운 단어들을 뽑아와 봤어요. 지문과 선지에서 뽑았거든. 그래서 이 단어들은 그냥 이번에 또 나오든 안 나오든 꼭 알아야 된다. 어차피 알아야 될 어려운 단어들이야.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7개만 오늘 가볍게 공부하고 갑시다. 첫 번째 우리 작년 31번 문제에 나왔던 도메스티케이트 실제로 선지에 나왔던 거야. 선지 단어는 무조건 중요한 거 알지. 선지 단어로 나왔던 도메스티케이트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도메스티케이트는 무슨 뜻이다? 길들이다. 라는 뜻이야. 도메스틱 하면 우리가 국내의 혹은 우리 집 안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집 안으로 케이트 들여오는 거야. 야생동물을 도메스티케이트 하면 뭐야? 집 안으로 들여오는 거니까 길들여서 키우는 거야. 혹은 외국에 있는 것을 국내와 해서 우리 국내로 들여오는 것도 도메스티케이트로 쓸 수 있어요. 됐어? 이게 뭐라고? 길들이다라고. 어떻게 쓴다? 도메스티케이트. 요렇게 쓴다. 도메스틱에다가 AT 붙여서 우리 타동사 만든 거예요. 됐어?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32번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comparison. 이거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할 수도 있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compare에서 왔어요. compare는 비교하다지 얘들아. 그럼 comparison 하니까 뭐야? 비교라는 명사가 되는 거야. comparison이 뭐라고? 비교. 얘도 꼭 알아야 될 단어라서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어. comparison은 비교구나. 그 다음에 32번에 또 요런 어려운 단어가 있었어요. hypothesis라고 읽는데 hypothesis가 뭐냐면 가설이야. 실험 지문 많이 나오는 거 알지? 우리 실험 지문에서 가정해서 assumption 이런 것도 많이 쓰잖아. assumption 하면 가정이잖아. 요렇게 쓰죠. 요거랑 참 많이 나오는 hypothesis. 이렇게 두 개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됐어? 요 두 개는 꼭 알아둬야 된다. 가설이란 뜻이고요. 가설. 그 다음에 요 다음 문장으로 가면 33번 문제에서는요. accelerate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와. accelerate는 이런 거야. 우리 아빠 차 타봤지? 아빠 차, 엄마 차. 혹은 뭐 언니가 나이가 있으면 언니 차. 타보면 가속 페달을 엑셀이라고 불러. 악셀. 악셀 밟아. 이렇게 하는 거 들어봤니? 그 악셀을 accelerate에서 나온 단어야. accelerate는 accelerate는 AT 붙었으니까 아까랑 똑같네. 도메스티케이트처럼 타동사 만드는 거야. 타동사. 동사란 소리야. 이 T 붙어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걸까? 가속화한다는 소리야. 가속화하는 게 뭐예요? 빠르게 만든다고. 뭔가 좀 더 빨라지게 만드는 게 가속화하다. 요 단어는 은근히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언니 오빠들이 많이들 헷갈려 했었던 단어가 가속화하다. 우리 본문에 들어있는 단어라서 꼭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됐었어. 중요한 단어야. 자 그 다음에 33번에 야 텐저블 텐저블이란 단어는요 인 텐저블 반의어랑 같이 나왔었어요. 작년에 인 앞에 붙이는 거야. 텐저블 원래 텐 이런 게 붙어있으면 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손으로 만질 수 있느니야.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되니까 실체가 있느니 되겠지. 실체가 있는 혹은 물리적인 이게 텐저블이고요. 인 텐저블은 뭐야?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생각 같은 거. 물체가 없는 이런 거. 무형의 유형의 이런 뜻이 됩니다. 뭐라고요? 실체가 있는 물리적인 유형의 이렇게 돼요. 됐어? 자 리스트레인트란 단어 34번에 나왔었네요. 34번이 우리가 영어는 31번부터 34번까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 알지? 34번이 제일 어려웠는데 여기에서 리스트레인트란 단어가 나왔어요. 얘는 제한이에요. 제한. 뭔가를 막는 거. 여기에서 리스트레인이란 단어까지 같이 알려드릴게요. 리스트레인트 안 붙이고 인까지만 쓰면 얘 제한하다라는 동사가 돼요. 제한하다. 얘랑 똑같은 단어 뭐가 있냐 라고 하면 리스트릭트가 있어요. 얘도 막다 제한하다. 또 뭐 있어? 리미트도 있겠네? 또 뭐 있어? 컨스트릭트가 있겠네? 이런 단어들이 다 뭐다? 제한하다 막다라는 동사들이 돼요. 제한하다. 됐어? 뭔가를 이렇게 하나 더 있네. 컨파인까지 써둡시다. 컨파인도 예전에 우리 교과서나 교과서에서 많이 기출되었던 단어들이에요. 중간기말 통해서 유의어로 많이 등장하는 컨파인 제한하다가 됩니다. 얘네들은 꼭 외워주세요. 리스트레인 리스트릭트 리미트 컨스트릭트 컨파인 이런 단어들이 제한이구나 제한하다구나 얘는 제한입니다. 되셨어요? 제한 마지막 단어예요. 컨트라딕션이 돼있어요. 컨트라가 들어있으면 얘들아 반대란 뜻이야. 반대. 반대인데 딕트는 딕션에서 딕트는 말이야 말. 우리가 딕셔너리에 들어있는 그 딕시잖아. 딕. 그래서 얘는 말이랑 관련되어 있는데 말이 반대가 돼. 말이 반대가 된다. 이게 뭐야? 모순. 혹은 반박. 이런 게 바로 컨트라딕션이에요. 컨트라가 들어있으면 뭐라고? 반대라고. 그래서 컨트라스트 하면 우리가 대조 이런 뜻이 되죠. 컨트라딕션이 뭐다? 모순. 반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정도까지 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6월 모평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만한 어려운 단어들을 7개 정리해 드렸어요. 7개라고 했지만 중요한 단어들의 유이와 반이와 살짝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오늘 외우고 갑시다. 우리가 길어지는 온라인 클래스로 좀 힘들죠. 온라인 컨텐츠를 많이 보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온라인으로만 컨텐츠를 소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텐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우리 6월 모의고사는 꼭 학교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6월 모의고사 차근차근 준비해 봅시다. 수고 많으셨어요.